도지코인 방송도 자주 했었는데 역시나 예상한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베이비도지 재단 대표가 내일 코인마켓캡과 바이낸스스케어와 비디오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코인마켓캡 얘기가 나오는데 코인마켓캡이 뭐냐 시총이라든지 어떤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고요 이렇게 보면 현재 베이비도지가 상장 중인 거래소 이외에 그럼 앞으로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인터뷰에서 시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이제는 코인베이스 상장 코앞까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베이비도지에서 곧 에어드랍 예정인 퍼피펀이 드디어 정식 플랫폼을 런칭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퍼피펀도 베이비도지 생태계 내 코인들과 완벽하게 스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베이비도지는 이제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피펀 에어드랍 그리고 파우즈 토큰 톤체인 인수 그리고 블록체인 위크에서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 시사까지 지금 정말 많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폭등을 하고 있죠 도지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베이비도지도 이번에 더욱 많은 호재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참고로 퍼피펀 에어드랍 받는 방법 다들 모르실 텐데 고정 댓글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에어드랍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재단에서 이제 두바이에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 블록체인 위크에서도 거래소 상장에 대한 방향성도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추후에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국내 거래소 상장 예를 들면 빗썸이나 업비트 쪽 상장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 블록체인 위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재단 행보를 볼 때는 트위터 또는 비공식적인 트위터 상으로도 계속 코인베이스 쪽과 다른 업비트 빗썸 이런 대형 거래소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인터뷰에서 언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베이비도지 홀더분들 앞으로 쭉 홀드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홀딩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번 컨퍼런스에는 제가 직접 가보고 접하는 소식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28일에 재단에서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28일에 재단에서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번역하자면 곧 새로운 인수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수합병 회사가 톤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죠 톤체인 진출 시에는 무료 채굴 가능한 파우즈 토큰과 스왑이 가능하다고요 이제는 정말 파우즈 토큰으로 베이비도지 내 생태계 모든 토큰을 스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파우즈 토큰 채굴 하신 분들은 곧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채굴 하시는 분들도 곧 베이비도지 코인 생태계 내 모든 토큰과 스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얘기하는 걸 지금 거의 실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파우즈 토큰 채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10월 19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톤체인 진출에 대해서 무료 채굴 할 수 있는 파우즈는 곧 상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료 채굴도 계속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이 채굴 방법을 모르시면 댓글에 적힌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채굴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곧 토큰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베이비도지 코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베이비도지 생태계 내 모든 토큰들과 스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채굴만 해도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꼭 댓글에 적힌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정보가 빠른 이유가 저는 재단 측하고도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이비도지 극비 정보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입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정보가 빠르고요 지금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파우즈 토큰 3만 개 저희 코인 승부사에서만 단독으로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컨펌을 받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없이 무료로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남아있는 물량 전까지는 모든 분들 선착순으로 3만 개씩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생태계 내 코인들과 토큰 스왑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저기 강아지 모양만 탭 버튼만 눌러도 자동 채굴이 되는데 그냥 매일매일 무료로 토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파우즈 채굴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700만 개 정도 모았고요 근데 이 파우즈 토큰은 톤체인까지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 도지 생태계는 토큰과 스왑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촬영도 하고 컨퍼런스도 가고 그리고 미팅도 다니기 때문에 바빠서 오랫동안 이거를 탭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채굴을 해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탭을 하지 않고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시간마다 10만 개씩 들어오고요 하루에 240만 개씩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한 달 동안 거의 몇 천만 개가 들어온다는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동 채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후에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아니면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무료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굴하고 계시는 분들 그대로 계속 하셔도 되고 베이비 도지 홀더 분들 또는 홀더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채굴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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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